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 이제 올해 첫 모의고사가 실제 원래 3월달에 봐야 되는데 지금 4월 24일 거의 한 달 보름 정도 늦춰졌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에 못 가고 거의 재택에서 실제로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이 모의고사가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시험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혼자 집에서 풀어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시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아까 국어, 수학, 영어의 문제는 해설 강의를 다 들어보셨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2월 3일까지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수시에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로드맵을 그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올해 사상 유래로 처음으로 이제 계약이 온라인 계약으로 진행이 됐고 5월 중순쯤 돼야 아마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학사 일정이 굉장히 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당히 조바심이 있을 거고요 내가 이렇게 1년을 준비하다 보면 내가 목표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도 굉장히 클 텐데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친구들은 똑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은 평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혼란은 나만 가지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평상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 다음 내용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실제로 뒤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오늘 이제 4월 24일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봤고요 수능까지 시간이 얼마 남았냐라고 질문하면 223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6월 모의평가도 늦춰졌고 9월 모의평가도 늦춰졌는데 어찌 보면 이제 6월 모의평가까지가 예전에 3월 모의평가를 3월 달에 봤을 때는 한 100일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돼서 한 60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모의평가를 굉장히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번 모의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로드맵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치밀하게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는 학생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은 시간에 맞게끔 잘 풀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 3월 학력평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내가 국어라는 시간을 80분 동안에 이 시험 문제를 다 시간 안배를 해서 풀 수 있었는지 라는 걸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 탐구 그래서 이 시험 시간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시험이었다라는 의미를 하나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이 시험 범위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수능이라는 시험은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 과정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 학력평가는 고등학교 1, 2학년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그다 보니까 실제로 이 시험은 수능하고 크게 연관관계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제수생들도 제수생들은 저희 학원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어저께 지금 메가 대성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이 친구들도 이 시험이 처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이 제수생들이 빠지긴 했지만 첫 시험이었고 이 시험은 결과가 제수생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실제로 난이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시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연습 게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목은 이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내가 1등급인가 2등급인가 3등급인가 이런 등급 컷도 우리가 확인하고요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일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와 이번 시험은 국어가 되게 어려웠네 수학이 어려웠네 이렇게 난이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꽤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근데 이제 3월 학력평가의 원래 시험 문제를 내는 취지는 뭐냐면 전년도 난이도와 유사하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2021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시험은 이제 12월 3일 미래에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난이도와 실제 수능 난이도는 전혀 달라질 겁니다 교육과정평가원장님이 올해 이런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6월달 9월달 모의평가를 보면서 과거보다 난이도를 조금 쉽게 출제하는 것도 고려하겠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 이건 난이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내 위치가 어디쯤 될 거냐라는 걸 확인하는 게 꽤 의미가 있는 거다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버리면 작년에 3월 학평 시험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82점, 89점, 80점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이게 국어 점수랑 작년에 2점 정도가 낮았고요 수학 3점 낮았고요 수학 나형은 8점이 낮았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 전년도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냈던 건데 실제로 수능 시험은 91점, 92점, 84점 이렇게 국어 점수가 되게 많이 올라갔죠 그 이유는 그 전년도의 국어가 너무 어렵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평가원은 조금 쉽게 냈을 거고요 또 이제 수학은 그대로 92점이 유지가 됐었고 작년에는 수학이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을 보면 이 패턴대로 시험이 나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수능은 또 달라진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올해 난이도가 어떨 거다라는 걸 예측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이제 확인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략 및 취약 영역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험을 보다 보면 국어, 수학, 탐구 그리고 또 영어가 절대평가긴 하지만 4개의 운역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죠 이 시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판단을 좀 해줘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친구가 수학이 2등급이에요 근데 백분위가 94고요 그리고 수학, 국어는 4등급입니다 백분위가 65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나는 수학은 2등급이네? 근데 이 2등급이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이죠 아 그러면 이걸 1등급을 한번 올려볼까? 라는 목표를 여러분들이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점수를 올리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성적표에 받게 되는 표준점수 백분위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지만 또 우리가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94에서 96까지 올리는 데는 2점의 백분위만 올리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죠 그럼 이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뭐가요? 등급을 한 등급으로 올리는 게 아 그럼 나는 끝까지 이제 공부를 할 때 수학은 1등급을 맞춰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울 수 있죠 이런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어는 4등급인데 백분위가 65야 65라는 얘기는 4등급이 76부터 60까지가 4등급이잖아요 그럼 얘는 3등급 위로 올릴 때에는 굉장히 올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성적이 이렇게 낮다라는 건 학생들 여러분들이 조금 그 과목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두 가지 우리가 평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를 조금 더 고민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수학을 내가 틀린 게 뭐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 아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를 틀렸구나 그래서 백분위가 94네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떤 문제를 맞추면 1등급으로 올라갈까? 뭐 예를 들면 2차 함수에서 틀린 데 어떤 문제가 있다? 아 이거는 내가 개념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빨리 채우면 한 문제 더 맞을 수 있겠다 잘하면 만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0번 문제를 받더니 별로 어렵지도 않네? 라고 생각되면 그 다음에 학습 계획을 이걸 갖고 또 세울 수도 있겠죠 이런 무언가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00일이 넘게 남은 수능까지 어떤 방법으로 학습 전략을 세울지를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국어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번에 시간 부족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가 굉장히 나한테는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걸 내가 메꾸는 게 쉬울까? 이걸 메꾼다고 하면 학습량은 얼마나 채워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번에 또 설명을 드리는 건 이런 문항별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이 또 세워집니다 어떤 계획이 세워지냐면 이런 무언가 계획을 세우다 보면 나는 국어는 최대치로 몇 점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수학은 몇 점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영어는 몇 등급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탐구는 이런 무언가 계획이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현재 모의고사를 이번에 봤을 때는 세계역력 등급의 합이 10이었어 근데 내가 목표를 차근차근 학습 계획을 세워서 무언가 목표를 꾸준히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 나는 세계 등급함 6까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목표가 세워졌다고 하면 이 목표를 매진하면 아 나는 수시에서는 수능 체저가 세계 6인 대학은 쓸 수 있겠다 그럼 이걸 확실하게 쓰려고 하면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때는 반드시 이걸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무언가의 밑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점수가 어딘지 그 다음에 문화 구석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더 빨리 맞춰야 되는지 이런 무언가의 학습 계획을 6월달, 9월달까지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나는 이 등급까지 맞출 수 있겠네? 이런 그림을 그려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수시 전략을 세우거나 정시 전략을 세울 때 꽤 의미가 있어질 겁니다 이걸 도와주는 게 저희 메가스대도 합격 예측 풀 서비스라는 게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학력평가부터 저희가 모의고사를 학력평가를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이런 다양한 저희의 서비스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거는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 메가패스를 구매한 친구들은 이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꾸준히 입력을 해줘야 나중에 장학금을 받을 때에도 피해가 없을 거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확인하신다고 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치밀한 학습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 반드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환급 장학금을 받는데도 꽤 의미가 있으실 거니까 꼭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학생은요 수시도 준비하고 정시도 준비하는 친구들이 일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여태까지 쌓아놓은 1학년 2학년 때까지 내신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수시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놓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다수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는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내신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는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2병이 고1 때 와서 내신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내신 갖고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가 그래서 나는 수능 파이터가 될 거야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우리가 아이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대학 입시는 수시에 몰입을 해야 될 거냐 정시에 몰입을 해야 될 거냐 두 가지를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쫓을 거냐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고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나는 내신 성적이 평균 3등급이야 근데 나중에 수능이 끝나고 수능 시험을 봤더니 수능도 평균 3등급이네 그래서 나의 내신과 수능이 거의 일치돼 그럼 내가 실제로 수시로 가는 대학과 정시로 가는 대학이 일치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거든요 이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년의 노력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했을지 몰라도 대학을 갈 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반대로 어떤 친구들 내신이 2등급인데 수능은 4등급이야 이 아이가 대학 입시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언가를 판단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학년 때까지 쌓아놓은 내신을 지금 다시 한번 나이스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3월 학력평가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채점을 하고 내가 나온 결과 그리고 나의 기대치 너무 목표를 극대화시키시면 안 되고 최소한의 내가 수능은 이 정도로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가 원서를 쓸 때 내신 위주의 전형에다가 원서를 써야 될 거냐 아니야 나는 논술하고 학생부를 그리고 같이 준비를 해서 무언가 준비할 거냐 수능으로 준비를 하고 논술을 준비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를 첫 번째 로드맵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로드맵을 세워서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런 거죠 내신으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당연히 내신의 최우선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요? 내신은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도 1학년 때 내신은 20%밖에 반영이 안 돼요 2학년 때 내신은 1학기 20% 2학기 20% 그래서 40% 반영이 되고요 남아있는 3학년 1학기 내신은 40%가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학년 1학기 내신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내신으로 꼭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게 아 우리 학교에서는 중간고사를 5월 20일쯤 봐 이러면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를 완벽하게 끝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학습 계획이 될 거고요 나는 종합전형 내신 이 학생부전형으로만 쓸 거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는 반대로 그게 아니라 나는 수능으로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수시에서는 무언가 논술전형이거나 아니면 면접이 수능 뒤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수시는 전략적으로 그냥 한 번 써보는 걸로 기회를 잡고 수능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3학년 1학기 내신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 그 친구는 지금 5월 달에 보는 중간고사에 굉장히 큰 심효율을 기여서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3월 학력평가를 통해서 내 부족한 걸 빠르게 빠르게 메꿔나가서 6월 달에 보는 6월 모의평가 성적을 올리는 게 더 우선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과목부터 성적을 올라갈 거냐 어떤 단원부터 성적을 올릴 거냐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꼭 세우시길 바라고요 수능 관점을 보면 장기적으로도 어떻게 내가 수능까지 점수를 1.1점을 꼬박꼬박 저축하듯이 쌓아 나갈 수 있을 거냐를 잘 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점점 성적이 올라가는 무언가 대학에 원하는 인재로 바뀔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제는 뭐라고 제가 잡았냐면 올해 환경이 어떻게 변하지를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저희가 잡아봤어요 첫 번째 낮아진다라는 키워드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가 낮아지냐면 수시건 정시건 여러분들이 대학에 원서를 집어넣을 때 그 대학의 원서 접수의 마지막 경쟁률은 작년에 비해서는 반드시 떨어진다 낮아진다라는 키워드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출생인원이 우리나라 역사상 50만 명이 유지된 마지막 세대입니다 56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냐라고 질문하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출생인원이 50만 명이 벽이 깨진 40만 명대로 진입한 첫 세대입니다 인원이 몇 명이 차이가 나냐면 6만 명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3수라고 적어놓은 64만 명은 왜 집어넣었냐면 여기에 이제 재수생들까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라는 의미로 집어넣은 겁니다 작년 입시에서는요 얘들이 재수했겠죠 그죠? 64만 명이 재수를 하면 20%가 재수했다라고 하면 12만 명 넘게 재수합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 여러분들이 경쟁하는 재수생들은 얘들이 재수하는 거잖아요 얘들도 똑같이 20%가 재수한다라고 가정하면 얘들은 11만 명 정도가 재수합니다 아 그러면 재수생들도 줄어요 모두 줄고요? 고3도 줄고 이게 올해의 환경이다 그래서 올해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냐면 작년에는 48만 명이 조금 넘는 친구가 수능 시험을 봤어요 고3 친구 35만 명이 조금 안 되게 재수생은 14만 명이 안 되게 수능 시험을 봤는데 비율적으로 올해로 접목을 시키면 올해 고3 친구들은 31만 명이 안 될 거고요 그럼 이 인원이 약 4만 명 가까이가 줄죠 그리고 재수생들도 2만 명 가까이가 줍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더하면 6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수능 보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이렇게 인원이 줄어드니 당연히 대학에다가 지원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환경이 변화가 없는 건 전국 대학의 모집 인원은 작년이나 올해나 수시 정시를 합치면 거의 동일합니다 뽑는 인원은 똑같은데 애들이 주니까 당연히 경쟁률은 하락한다가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내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떨어지는 건 합격선도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걸 예를 한번 들으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학원의 재수생이 한 6천 명 정도가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작년에 300명짜리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전국의 고등학교 숫자는 여러분들 1년 선배 때나 여러분들 때나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극소수는 제가 우리 고등학교 1기인데요 저희 때부터 졸업생이 나와요 라는 아이들이 일부 있겠지만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거의 신설 고등학교도 거의 없고요 폐교된 고등학교도 거의 없습니다 학교 숫자는 해마다 거의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애들이 줄었다라는 얘기는 한 학교에 담겨져 있는 학생 숫자가 전교생이 작년 300명이었으면 올해 애들이 줄어든 것만큼 줄어들게 되는데 그걸 추정해보면 260명대 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300명일 때 전교 30등짜리 아이가 있어요 그럼 걔가 국어 내신 성적은 반드시 2등급을 받아야 정상이죠 그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평균 30등 하면 근데 260명짜리 학교를 다니면 똑같이 전교 30등인데 얘는 11% 안에 못 듭니다 그죠? 28등 안에 들어야 2등급을 받아요 그럼 얘는 뭐가 받게 되죠? 3등급을 받게 돼요 그럼 똑같이 전교 30등인데 작년에는 2등급, 올해는 3등급 이렇게 등급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일부 있겠죠 이렇게 등급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대학의 합격선도 당연히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시에서 내신을 기반으로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의 합격선은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때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재수생들이 되게 많이 지원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는데 재수생들의 대부분은 내신 갖고 대학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신은 고정값이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나면 내신이 3등급은 3등급, 2등급은 2등급 4등급은 4등급 딱 고정되어 있죠 이걸 1년 더 한다고 해서 무언가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아요 그대로 그 내신 등급이죠 그럼 학생들이 재수를 할 때 재수를 뭘로 해서 재수하려고 하냐라고 질문하면 변동성이 있는 걸 가지고 재수하려고 하는 거죠 수능은 작년 수능은 없어진 거예요 올해 수능을 새로 봐서 점수를 새롭게 획득하는 건 변동값이잖아요 논술 시험도 작년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작년 점수는 의미가 없는 거죠 논술 올해 다시 무언가 본인의 실력을 레벨업해서 시험을 잘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수생들은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려고 하거나 수능으로 대학 가려고 한다 아 그러면 재수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은 고3 학생들 위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의 합격선은 떨어질 거라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선발했던 대학의 합격선이 우리 때의 합격선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또 한 번 얘기를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정시도 합격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수능이라는 시험은 여러분들의 성적표를 받을 때 원점수가 기재되지 않아요 학력평가는 기재가 되지만 그럼 수능 성적표는 뭐가 기재되냐면 표준 점수 그리고 100분위가 기재되는데 표준 점수랑 100분위는 상대적인 점수입니다 그렇죠? 상대적인 점수예요 상대적인 점수라는 얘기는 이런 거죠 예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능을 48만 명이 수능을 봤어요 100분위가 90을 받은 아이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통상적으로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나보다 수능을 못 본 아이는 90명이다 라는 의미예요 다시 얘기하면 상위 10%쯤 된다라는 의미죠 그럼 48만 명 수능 봤을 때는 내 상대적 석차는 4만 8천 등 정도 된 거죠 근데 올해는 42만 명쯤 수능 본대요 그럼 똑같이 100분위 90을 받으면 얘는 몇 등짜리냐고 하면 4만 2천 등짜리가 되는 거죠 그럼 4만 8천 등에서 4만 2천 등이 뭐는 똑같은데 100분위 90을 맞은 건 똑같은데 등수가 6천 등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학은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등등 이렇게 대학들이 서연화 되어 있죠 거의 그럼 100분위 90 맞은 아이 90 갖고 대학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양대 이상의 대학교의 대학 정원이 2만 명이라고 하면 2만 등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한양대를 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2만 등이라는 아이가 작년에는 100분위 95였는데 올해는 94.5, 94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이걸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더니 통계적으로 봤더니 국어나 수학이 모두 다 100분위 1점당 0.1점씩 점수가 내려가게 되면 작년 등수랑 올해 등수가 똑같아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작년에 100분위 90은 올해 100분위는 88.7이 되면 등수가 똑같은 개념으로 바뀐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정시합격선도 당연히 내려가게 되겠네요 이렇게 무언가 바뀐다 또 하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시 기회가 넓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2021의 대학 입시의 첫 번째 화두는 최근에 2014학년도, 13학년도 이후로 수시가 계속 증가를 하다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수시가 줄어드는 입시를 여러분들은 맞게 됐습니다 물론 비율적으로 보면 작년 77.3%에서 올해 77% 0.3%밖에 줄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안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시도 마찬가지로 0.3%밖에 안 늘었다 이건 전국 대학교 약 35만 명을 뽑는 전국 대학교의 통계를 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3월달, 4월달, 3월 학력평가를 본 지금에 아 나는 집이 서울인데요 저쪽에 지방에 있는 어떤 대학교를 갈 거예요 공기가 굉장히 좋은 학교를 가요 나는 정신건강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직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다 주요 대학교를 가고 싶어 할 텐데 주요 대학교의 정신은 어떻게 되냐 라고 질문하면 작년에 25.4%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요 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15개 대학까지를 모아놓은 거예요 15개 대학교가 25.4%를 선발했었는데 올해는 약 3.8%가 늘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 전국 대학교는 0.3%인데 이 주요 대학교는 3.8%가 늘어나 있으니 이 주요 대학교는 정시가 꽤 많이 늘어난 거고 그 나머지 대학교는 안 늘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겠죠 그죠 어디가 많이 늘어났나 라고 봤더니 맨 꼭대기에는 스카이가 227명이 늘었댑니다 그럼 227명이 늘었다는 얘기는 작년에는 2,300명쯤 뽑았다라는 얘기죠 그럼 거의 10% 가까이가 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밑에 있는 대학교 경희대 이 대학도 710명 이상이 늘었대요 그럼 710명을 여기서 빼면 작년에 뽑았던 인원은 7,400명쯤 됐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까지도 거의 10%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경희대 이상의 대학교를 우리가 평균 9개 정도 대학교가 이 안에 있는데 맨 꼭대기에 있는 9개 대학교는 평균 10%가 늘었구나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늘지 않는구나 여기 710명 늘었는데 여기까지 누적을 했을 때는 818명이 늘었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100명밖에 안 늘었다는 얘기죠 어디가요?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등등의 대학교를 더했을 때는 100명밖에 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시가 늘어난 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지금 한양대건, 서강대건, 연대건, 경희대건, 중앙대건, 이대건 이런 등등의 대학교 이상이 정시가 늘어나 있다 수능 보는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에 합격선이 내려가는데 이렇게 이 위에 대학교는 정시문도 넓어졌으니까 또 한 번 합격선이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고 하면 올해 정시로 대학 가는 것도 굉장히 기회가 된다는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얘기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고3 입장에서 보면 고3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1학기 때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수능도 해야 되고요 보편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하면 5월달, 7월달,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봐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 1학기 내에서 공부할 시간은 실제로 수능을 공부할 시간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수능을 제일 많이 공부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부터 시작이 돼서 수능 때까지 제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3학년 2학기 내신은 대학 입시에서 활용이 안 되거든요 대학 입시에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7월 여름방학 때부터는 여러분들에서 내신에 대한 부담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되면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올해 9월달 이후의 시간은 수능이 2주가 연기됐기 때문에 이 시간이 일주일 정도 더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 지금부터 수능 공부하는데 조금 늦어진 거 아니야? 제 수능들은 2월달부터 공부 되게 열심히 했을 텐데 이런 조바심 내지시 말고요 코로나 환경 때문에 뒤에 시간은 늘어났다라는 게 첫 번째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수능의 성적은 이 뒤에 점점 점점 성적이 올라가더라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뒤에 있다 보니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에이 1.3점밖에 안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6월달 모의고사 때랑 수능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은 6월 모의평가 때는 재수생들 중에 절반밖에 안 들어옵니다 나머지 절반이 9월달 수능 때 계속 밀려 들어와요 반수생들이 그 이유일 수도 있고요 6월달의 시험을 안 보는 재수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하나 재학생들 중에 6월달 모의고사는 실업기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시험 보고요 입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 수능으로 대학을 안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6월달 모의고사를 보는 친구들이 대다수인데 실제 수능 때는 안 보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안 보는 아이들의 대다수는 고3은 성적이 낮은 아이들의 대다수가 시험을 안 보고 재수생들은 중간에 이렇게 지밀보다는 친구들이 하위권 친구들보다는 중상위권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이렇게 무언가 아이들의 시험의 집단이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꽤 많은 실질적인 점수 상승폭이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시에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다 그 친구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냐면 나는 내신 성적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친구 상대적으로 뭐보다요? 내가 이번에 본 학력평가 시험보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겠죠 모의고사의 학력평가는 점수가 변동되는 건데 내가 변동폭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내 수시로 대학 가는 게 훨씬 더 마음 심적으로도 편안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유리한 전략일 수 있어요 왜요? 수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논술 전형을 빼고는 재수생들이 경쟁을 안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합격선이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에 내신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서 당연히 이 친구들은 수시에 준비를 해야 되는 친구입니다 두 번째 또 이런 친구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실제 수능으로 대학을 갈 때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국어점수나 수학이나 탐구의 성적이 핸디캡이 없는 친구는 정시로 대학을 가도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럼 다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어요 나는 수학은 거의 만점에 수렴해 나는 탐구 성적은 굉장히 다해서 만점 가까이 받을 수 있어 근데 나는 국어 모의평가를 시험을 보면 항상 3, 4등급이야 이렇게 되면 국어 점수 때문에 수학의 고득점, 탐구의 고득점이 점수를 믹스를 시키다 보면 점수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서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수능은 국어, 수학, 탐구가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어요 상자로 그런 친구들 중에 내신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는 나는 수시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정시로 대학을 가야 되는 친구는 그것과 반대가 되겠죠 내 내신 성적 1학년, 2학년 때 거를 떼서 확인을 해봤더니 와 난 1학년 때, 2학년 때 정말 학교를 질풍노도의 시기로 다녔구나 내신을 이렇게 받았어? 못 써먹겠는데? 이 내신 갖고 대학에 가려고 하면 만약에 서울 친구면 저쪽이 KTX 타고 굉장히 멀리 가야 돼 난 지금 부산 산아인데 나는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 또 이제 이 근처에 있는 논밭이 보이는 대학교를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내신을 써먹기가 진짜 싫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신 갖고 대학을 가는 건 현실의 수능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본인이 나중에 대학을 합격하고도 후회가 되게 많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친구들은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전환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전환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 두 가지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우려한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꼭 근데 수시 모집보다 정시가 유리해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내신 내가 가진 게 4등급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전라도에 있는 친구가 전남대 조금 하위권 학과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성적 결과를 받아놨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세 과목만 맞으면 수능 최저학력을 만족을 해 그래서 전남대를 붙어 그 옆에 있는 조선대학교는 무조건 붙어 4등급이면 이런데 이 아이가 나는 무조건 서울로 갈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번 모의평가를 딱 봤더니 모의고사는 평균 5, 6등급이에요 그럼 이걸 갖고 서울으로 올라올 수 있냐라고 질문하면 그 아이한테 정시 원서 썼을 때 우주의 기운이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럼 이건 엄청난 로또의 기운이 이 아이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수시가 더 나은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아 3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 준비를 해서 내가 조금 더 수시에 전남대나 조선대를 맞춰놓고 내가 그 다음에 여름방학 동안에 죽기 살기로 수능을 올려본 다음에 이걸 버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나는 광주에서 나고 태어나서 이 지역을 너무 헌하게 알고 있어서 나는 저쪽에 서울, 경기도 쪽에 무언가 새로운 환경에서 대학생활을 할 거예요 이런 의지만 가지고 준비하시면 안 된다 정시가 꼭 유리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를 다 준비해도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보편적으로 상위권 친구들입니다 그럼 상위권 기준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지원 가능 대학이 비슷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한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원서 쓰려고 해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요 뭐가 세 가지로 나누냐면 대학들이 뽑는 방법이 면접을 안 보는 대학이 있어요 면접을 안 본다는 얘기는 내가 원서를 집어넣는 순간 나의 합격, 불합격은 완전히 대학이 결정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친구가 이래요? 나는 대학별 고사를 안 보는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이런 데다가 원서를 수시의 학생부 종합으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수능 시험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12월 3일 날 수능이 딱 끝나고 집에서 딱 성적표를 맞춰봤더니 시험 문제지를 맞춰봤더니 어라? 국어 다 맞았네 수학은 또 왜 다 맞은 거야? 이래서 점수가 열나 잘 나와서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중앙대를 집어넣는 게 성대를 집어넣는 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괜히 넣었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럼 그 친구는 그때부터 뭘 하게 되냐면 수시에 지원한 대학교를 떨어뜨려 놓으세요 부처님께, 하느님께 무언가 계속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랬다가 붙어버리면 수능 다 맞은 게 고득점을 받은 게 무언가 물거품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는 무언가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하지만 면접이 수능 뒤에 보는 학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울대 연대학생부 종합 고대학생부 종합은 대부분 다 면접이 수능 뒤에요 그럼 이 얘기를 다시 돌리면 여기다가 원서를 집어넣었어요? 경희대 네오르레나상스 전형에 원서를 집어넣었어요 서울 시립대다 원서를 집어넣었어요 넣는데 면접이 수능 뒤야 그리고 수능을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을 보러 갔어 그랬더니 수능을 다 맞았어 그 면접을 보러 안 가면 되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두 개를 다 준비해도 된다고요 다시 얘기하면 나는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내신이 괜찮아서 서울대든 서울시립대든 이렇게 수능 뒤에 원서를 쓸 수 있는 대학교를 쓰면 붙을 수 있는 내신을 확보하고 있어 그때 나는 수능으로 준비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무언가를 했을 때는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쓸 때는 교과의 대부분은 내신만 가지고 뽑는 거기 때문에 면접이라는 자체가 거의 대부분 학교가 없죠 그럼 교과로 원서 쓸 거예요? 이건 납치를 원하는 친구들이 쓰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면접이 없는 대학교로 원서 쓰면 납치를 원하는 친구들이 쓰는 거예요 수시에 꼭 대학을 가야 되는 친구들이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걸 쓰는 친구는 수능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 써야 되는 건데 수능 뒤에 면접을 보는 학교 위주로 원서를 쓰는 친구는 수능까지 준비를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신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 친구들을 가지고 이제 무언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투두 리스트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걸로 우리가 마무리를 좀 질려고 합니다 당연히 내신으로 대학 가야 되니까 이 친구들은 무조건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4월 24일 날 모의평가, 학력평가 시험 본 걸 가지고 국어를 잘 봤네, 수학을 잘 봤네, 못 봤네, 못 봤네 이런 걸 체크를 할 필요는 있지만 왜요? 내가 혹시 순으로 가는 게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만 체크를 했더니 아시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짜증나네 아 그래서 누워서 빈둥빈둥 하시지 말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내신 교과를 중간고사를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릴 것이냐라는 계획을 치밀하게 빨리 세우셔야 된다 두 번째, 비교과를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가를 1학년 이하의 때의 학생부를 보면서 무엇이 빈틈인가를 확인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수능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교를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을 써야 돼 나는 내신이 꽤 좋아 봤더니 문과는 3개 등급함 5야 이과는 3개 등급함 6이네 그럼 이 조건을 어떤 걸로 맞출 거냐 아 영어를 2등급 만들고 국어를 2등급 만들고 탐구를 1등급 만들까? 무언가 이런 무언가 목표를 세우시기 위해서 수능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는 걸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세 가지가 투드리스트입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을 우리가 확인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신을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상당수 학교는 국영수사, 국영수과다 다시 얘기해 문과는 사회만 들어가고 과학이 안 들어가고 이과는 과학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교는 연대면접형, 학교장 추천이에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이건 전과목입니다 그리고 기타 대학 중에 이런 대학들이 국영수사과 이렇게 들어간 학교들이 일부 있더라 라는 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쓸 때 학교가 내신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내신을 와서 쓰는 친구들의 상당수가 종합을 많이 쓰게 될 텐데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대학들이 평가하는 항목 중에 제일 먼저 보는 건 뭐냐면 발전 가능성입니다 발전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통해서 무언가 여러 가지 결과치를 봤더니 일치월장하고 있어 그래서 대학에 들어오면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친구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발전 가능성인데 그걸 대부분 대학들이 뭘 가지고 평가하냐면 여러분들의 교과목 내신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그럼 교과목 내신이라는 얘기는 1학년 때 어떤 아이가 2.8등급, 2.1등급, 1.5등급 이렇게 성적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일치월장인 거죠 이런 친구들을 원한다라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수학과를 쓸 거야 라고 하는 친구는 수학 성적을 이렇게 올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내가 국문학과를 쓸 거야 이런 친구는 국어 성적을 이렇게 올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목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건 교과 전형을 쓸 때 필수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쓸 때는 내가 지원하려고 한 학과와 연관된 교과목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으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까지는 고등학교 3학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과 관련, 전공 관련 각 고등학교들이 여러 가지 대회를 6월달까지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언가 수상실적을 쌓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무언가 기회를 상당수 부여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3월달, 4월달이 그냥 날아갔죠 그 5월달도 지금 언제 오프라인 계약을 할지가 아직 모릅니다 모호합니다 실제로 이런 학업능력이나 무언가 이런 시험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과를 세울 수 있는 무언가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아, 그래서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모든 고등학교와 일제히 지금 휴교를 했고 일제히 온라인 계약을 했고 또 오프라인 계약도 모든 고등학교가 동일시하게 할 거기 때문에 모두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런 수상실적이라든지 비교과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쌓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건 거의 두 가지밖에 없다 세부 능력 및 듣기 사항과 독서 기록 사항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전공 관련된 전공 탐색을 했다라는 무언가 내용을 기재할 수 있게끔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되고 내가 무슨 과목을 어떻게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했다라는 걸 세부 능력 및 듣기 사항에 기재될 수 있게끔 선생님을 통해서 기재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특과 독서가 올해 3학년 1학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까를 기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이걸 채우려고 하면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자소서를 기본적으로 써보셔야 됩니다 쓴다라는 얘기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내용의 학생부를 옆에다 놓고 자기소개서가 1번, 2번, 3번까지는 모든 대학교가 공통문학이거든요 공통문학이기 때문에 1번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무슨 과목으로 지금 학생부에 있는 어떤 내용의 주제, 소재를 가지고 키워드로 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보는데 중간 과정에 무언가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3학년 1학기에 세특이나 독서에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무언가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짜볼 때 뭐가 부족하지? 라는 걸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 2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마찬가지고 4번 항목은 대학마다 조금 다른데 상당수 대학교가 지원 동기를 묻죠 너 우리 대학에 우리 과에 왜 지원했니? 이런 걸 무언가를 지원했을 때 그런 지원 동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 라는 게 1학년, 2학년 때 무언가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나? 없다라고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면 채워야 됩니다 3학년 1학기 때 그래서 한번 자기소개서를 점검하는 시간을 이번 주말에 한번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능의 전략 과목을 설정하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수시에서 무언가 원서를 쓸 때는 수능 최저규력 기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아세요 수능 최저규력 기준이 물론 4과목을 수능 최저규력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대나 치대 이런 대학교의 상당수는 수능 최저규력 기준이 4과목이죠 안 가면 돼요 그죠? 만약에 4과목 갖고 수능 최저를 못 맞출 수 있으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말고 학생부 종합전을 쓸 때도 수능 최저가 4개입니다 난 도저히 4개는 못 맞출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면 그 대학은 배제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 대학교는 대부분 수능 최저가 3과목입니다 그럼 공부를 우리가 할 때 이 왼쪽에 어떤 친구가 4, 4, 5, 4 이렇게 성적을 받았는데 3월 달에 공부를 모두 다 골고루 밥 먹듯이 그냥 골고루 나물도 먹었다가 고기도 먹었다가 생선도 먹었다가 이렇게 먹어서 3, 3, 3, 3 이렇게 영양과를 골고루 섭취했어 근데 어떤 대학교 내가 쓰려고 하는 대학교가 2개가 2등급이야 이러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춘 거잖아요 이렇게 맞추시면 안 된다 수시로 대학 갈 친구는 오른쪽 있는 친구들처럼 무언가 전략 과목을 택해서 아 내가 이 과목을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겠구나 이런 기본적인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3월 학력평가를 통해서 어떤 과목을 레벨업을 시켜서 무슨 등을 만들 거냐 이런 계획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세우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수시를 쓸 친구들한테 얘기할 게 뭐냐면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은 교과나 종합으로 쓸 때 학교가 정해집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친구가 충청도에 있는 친구가 나는 충남대 교과전형을 쓰면 합격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충남대 교과전형으로 기계공학과쯤 쓰면 붙는데 하나 쓰기로 했어요 근데 나는 학생부를 쭉 보다 보니까 전자공학과가 조금 더 맞아요 종합적으로 쓸 때는 주위 충남대학교에 나는 원래 그리고 전자공학과를 더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충남대 프리즘 전형으로 딱 봤더니 전자공학과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원서를 썼어요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안배했습니다 근데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주대나 한밭대 이런 대학교 하나 쓸까? 라고 생각해서 밑에 안정대학교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왜요? 수능으로는 그 대학을 못 갈 거니까 이렇게 원서를 딱 써놨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런 게 용서 숨치는 거예요 난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한양대 전자공학과 가고 싶었는데 아 나는 계속 대전의 원서를 다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전자공학과 원서를 쓰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을 선생님께 했더니 선생님께서 저한테 뭐 XX라고 하면서 가버리세요 그럼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실제로 몰라 뭐든지 사람은 기회를 가져봐야 무언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라고 원서를 쓰시는 친구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친구는 그냥 떨어져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변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럼 이런 친구는 한양대를 못 가냐? 라고 질문하면 순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왜요? 교과의 원서를 썼으니까 수시에 끝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친구는 논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한양대 논술 문제를 내가 접근할 수 있을까? 하이 충남대학교를 내가 붙는다라고 하면 서울로 올라가면 어느 대학교를 붙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갈 거야 만약에 경희대야 이러면 경희대 논술 문제는 어떻게 되지? 이런 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술은 여러분들이 교과나 종합으로 갈 수 없는 대학교를 도전하는 의미로 가지는 게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논술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논술의 내신 등급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희대학교는 꽤 내신이 중요한 대학교는에도 불구하고 4등급쯤 되면 대부분 다 합격이 가능합니다 연대라든지 한양대라는 등등의 대학교는 내신을 반영조차 안 합니다 이런 등등의 내신이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어느 정도 내신 들어가거나 조금 다르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논술을 잘 쓸 수 있냐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각 대학교의 논술 문제를 여러분들이 대학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대학의 논술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묶음으로 하면 문과는 6개의 분류로 나눠진다 수학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영어 지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등등 무언가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자료를 주고 해석하는 논술이 쉽다고 하면 이런 묶음의 대학을 쭉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거 해보면 좋겠는걸? 라고 생각되면 성대를 쓸까? 서강대? 서울시립대? 등등 이렇게 골라서 이 논술을 한꺼번에 준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수학만 나오거나 과학이 나오거나 크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대비를 할 것이냐 대비가 가능할 것이냐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능으로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내용 투드리스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능으로 대학할 때는 내신이 안 들어갑니다 수능으로 대학을 안 들어갔는데 왜 여기 하필 교과를 집어넣냐 수능으로 대학을 가더라도 수시의 원서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 6개를 다 날릴 수는 없죠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가 교과적으로 원서를 쓸 수도 있어요 왜요? 수능 체제가 열라 높은 학교 되게 높은 학교를 경쟁률도 낮아가지고 무언가 원서를 써서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 내신을 올려볼까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아까 논술로 쓰는 친구들도 대부분 수능 전형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준비하게 될 텐데 아까 경희대학교가 4등급 때까지 붙는 아이들이 다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얘기는 5, 6등급 이하로 내려가면 붙기가 희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신을 그러면 4등급까지는 만들어볼까? 이런 목표치는 만들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똑같이 대학별고사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수능으로 대학 갈 친구의 대부분은 논술로 수시 6장을 상당수가 쓸 거기 때문에 저희 학원의 재수생들도 대부분 논술로 원서를 씁니다 수시에서는 그래서 논술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저희 학원의 재수생들은 일주일에 3시간씩 논술 수업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논술은 수능 공부를 하다가 자투리 시간을 조금은 만들어서 논술 문제에 대한 준비도 조금은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수능은 내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성적을 올릴 것인가를 무엇보다 치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문과 학생들 점수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과 애들은 아니 제수생들은 6월달보다 수능까지 점수가 오히려 꽤 많이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제수생들은요 여러분들보다 1년 넘게 공부를 먼저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고 거기 2월달부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6월달이 되면 성적이 피크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제수생들은 6월달 이후가 되면 1년하고도 6개월 내 시간을 수능 공부를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 머릿속에 이제 착시 현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 이거 내가 고3 때 봤던 거고 그때 문제 맞았던 거야 어? 이거 내가 몇 번을 반복했던 거네? 이래서 6월달 이후가 되면 자기주도 학습을 내가 빈틈을 메꾸는 능력이 고3에 비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한 것 같거든요 공부를 이것도 봤던 거고 저것도 봤던 거고 이것도 풀어봤던 거고 이렇게 무언가 했던 걸 또 하려고 하다 보니 실제로 이거 옛날에 내가 다 알았던 건데 이렇게 무언가 넘어가는 심리가 굉장히 커져서 그 6월달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 패턴이더라 이게 저희 메가스터디 메가패스를 구매한 저희 회원의 대다수 모든 학생들의 통계를 모두 다 한 거기 때문에 인원이 꽤 많아요 근데 반대로 고3은 안 떨어지더라 그래서 고3 친구들은 6월달 모의평가 성적을 보고 아 나는 수시 정신은 글렀어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더라 올라가는 친구들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에이 고3 애들 평균이 0.2점밖에 안 오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 고3 모든 학생들은 누구냐면 저희 메가패스 전회원이에요 전회원이라는 얘기는 수시로 대학을 가겠다는 아이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애들은 6월달에 비해서 수능이 재수능들과 똑같이 떨어져요 왜요? 전략적으로 수능 공부하거든요 난 국어만 열심히 하면 돼 난 수학은 안 할 필요 없어 난 탐구만 하면 돼 이런 무언가 전략이 통화하기 때문에 고3 아이들의 수시 전형을 준비한 아이들의 대부분은 이 재수능들보다 성적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올떨어지지 않는 전체 평균이 나오는 이유는 정시 준비한 아이들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시고 조급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실 표현은 뭐냐면 정시 때는 가중치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좀 아시는 친구 다 아실 거예요 여기에 적혀있는 대학교는 국어랑 수학의 반영비를 높대요 여기는 반영비를 똑같은 학교고요 여기는 국어, 수학, 영어가 반영비를 높고 탐구 반영비를 낮은 학교래요 이렇게 무언가가 달라요 근데 문과는 공통적인 게 국어가 다 들어가 있죠 아, 문과는 제일 중요한 과목이 국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수학도 다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수학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4월달 처음에는 국어와 수학의 점수를 올리는데 조금 더 시간을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탐구는 아직까지 시간이 꽤 많이 남아있으니까 지금은 벌써부터 문제풀이 이런 것같이 생각하지 말고 기본 개념을 탄탄히 저축하듯이 하루에 20분이 20분, 15분이면 15분씩 차곡차곡 쌓아놓는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자연계는 근데 조금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쭉 보면 뭐가 공통이죠? 수학이 공통입니다 그래서 자연계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수학 점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또 아까 논술도 수학은 공통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정시에서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수시의 논술에서도 유리해요 또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수학 점수를 잘 받으면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유리해요 자, 자연계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수학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국어일 수도 있고 탐구일 수도 있고 대학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대학의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탐구의 반영비를 높은 게 일반적이고요 중상위권 대학, 건대, 동대 2레벨로 내려가면 국어 반영비를 높은 게 일반적이다라는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60일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260일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입니다 그럼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공부는 끝까지 무언가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중간에 무언가 슬럼프에 빠지지 않아야 무언가 내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슬럼프에 빠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면 내가 무언가 공부를 했는데 공부의 효과가 떨어질 때 실효성이 떨어지겠죠 그럼 공부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못하는 공부를 자꾸 시간을 많이 초반에 투자하다 보면 정말 공부를 해도 무언가 티가 안 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는 의미랑 일치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처음에 할 때는 자신 있는 과목, 잘하는 과목 또 더 줄이면 잘할 수 있는 단원부터 공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할 수 있는 단원부터 공부를 했더니 완벽하게 아는 단원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조금 잘할 수 있는데 뭔가 미흡한 단원을 하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부터 하나하나씩 채워나가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논술과 연관되는 과목을 붙여나가면 무언가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가 중요하기 때문에 등급을 맞춰주면 금상첨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잘 맞춰주시면 좋겠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를 꼭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감금되다시피 밖에도 못 나가고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확인할 수도 없이 나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 만들어졌어서 실제로 공부의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 학습 계획을 일일 학습 계획을 꼭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메가패스를 구매한 친구들과 상당수는 플래너를 받았을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도 상당수가 플래너를 받았을 텐데 학습 계획은 일일 학습 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야 되고요 일일 학습 계획은 그 전날 밤에 세우시는 게 무엇보다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4월 24일 오늘 공부를 끝내고 나서 내일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까? 국어는, 수학은, 영어는, 탐구는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매일매일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뭐 일요일 날쯤에는 그 다음 주의 계획을 어떻게 일주일을 나는 이번 일주일은 국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거야 수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무언가 계획을 꼭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채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실천하실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하다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잘하는 과목은 꼭 끝까지 무언가 점 만점을 목표로 무언가를 하게 되면 어떤 과목의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상세시킬 수 있고 잘하는 과목이니까 시간이 가는 거에 여러분들이 공부 책상에 앉아있는 게 힘듦이 조금 더 못하는 과목을 공부할 때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하는 과목을 초반에 조금 해서 장기 레이스에 무언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걸 한 다음에 취약 영역은 어떻게 6월 달 이후부터 해야 될 거냐 지금 조금 취약 영역 중에서 그래도 좀 자신 있는 단어부터 하나하나씩 메꿀 거냐 이런 계획을 기본적으로 세우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여러분들 목표는 바꾸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했지만 올해 환경은 너무나 좋다 아이들이 줄어도 줄어도 너무나 많이 줄었다 또 하나 내신으로 뽑는 전형이 인원이 줄었나 안 줄었다 연세대학교는 오히려 작년보다 50%에 가까운 인원이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이 늘었더라 나머지 대학도 거의 다 똑같다 아 내신으로 들어가는 전형도 인원이 늘었고 수능으로 들어가는 인원도 인원이 늘었다 그럼 뭐가 줄었냐? 논술과 특기자 전형의 인원이 줄은 거다 아 그러면 내신으로 무언가 밀고 나가는 친구한테는 꽤 의미 있는 대학 입시 수능으로 밀고 가는 학생한테도 꽤 의미 있는 대학 입시가 될 거기 때문에 내가 목표를 여기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매진한다라고 하면 12월 3일 이후에 여러분들은 아마도 꽃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6월달 모의평가 때 또 한 번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그때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셔서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메가스터디 회원이 되시길 진심으로 저도 기원하면서 오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